돌관음의 영엄수월은 화엄사를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가르쳤다. 늘 관세음보살을 그리워하고 생각생각마다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대비심다라니로 관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고든 길을 삼으라고 가르쳤다. 화엄사에는 아주 영엄있는 관세음보살 두 분이 계셨다. 한 분은 법당 안에 모신석 자 남짓한 돌관세음보살이었고 다른 한 분은 법당 밖 산자락에 서있는 돌관세음보살이었다. 먼저 법당 밖에 있는 돌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화엄사 법당 터 바로 뒤쪽으로 30미터쯤 올라가면 송림산 산자락이 끝나는 곳의 높이가 3미터 남짓한 돌이 푸른 소나무를 뒤로하고 서있는데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 영락없이 파도를 타고 서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긴긴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낸 돌관세음보살이다. 수월이 머물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기도하여 큰 영엄을 얻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화엄사에 오는 이들은 이 돌관세음보살상 둘레를 늘 깨끗이 청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떼지어 화엄사 가까이로 꽃을 꺾으러 왔다. 이것은 봄이면 꽃 대거를 이루는 화엄사에서 늘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수월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꽃을 꺾어 들고 화엄사 마당에 모여 한바탕 놀고 가기가 일쑤였다. 수월이 함경도 회령 땅에서 탁발을 하고 다닐 때였다. 동네 아이들이 수월을 쫓아다니며 원숭이 중 원숭이 중 하고 놀렸다. 수월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탁발만 하고 다녔고 수월의 이런 모습에 더욱 재미를 느낀 동네 아이들은 더욱 크게 놀려대며 수월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동네 어른들이 보다 못해 수월 덜어 아이들을 혼내주라고 하자 수월은 웃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의 동네 아이들은 다 저런 네비여 원숭이를 처음 봤 네비여 의처럼 수월은 아이들보다도 더 아이들 같았다. 그날 화엄사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가운데 개구쟁이 하나가 돌관셈보살상을 타고 올라가 무동을 타고 놀았다. 그날 밤이었다. 그 개구쟁이의 부모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화엄사로 달려와 불이 나게 수월을 찾았다. 아들의 엉덩이가 모두 골마 터져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수월은 바로 마을로 내려가 그 아이의 골마 터진 엉덩이를 두어 번 어루만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다. 하룻밤이 지나자 아이의 상처는 말끔히 아무렇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법당 안전의 돌관세음보살상에게서도 있었다. 화엄사 법당 안에는 한쪽 귀가 없는 돌관세음보사를 모셔놓았다. 이 돌관세음보살은 수월이 어디선가 등에 모시고 온 관음상인데 이 관세음보살의 영엄 또한 대단했다고 한다. 어느 날이었다.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를 올리러 다니던 한 안아기 한쪽 귀가 없는 이 관세음보사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흉을 보았다. 그 뒤 이 안악은 한쪽 귀가 없는 짝귀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수월은 이 아이의 한쪽 귀 또한 다시 도단하게 해 주어야 했다. 법당 안에 모셨던 그 돌관세음보살은 일제가 화엄사를 군사기지로 만들 때 도문 가까이에 있는 용성마을 어느절로 옮긴 뒤 자취가 없어졌다. 그러다가 1994년본부터 뒤늦게나마 이 관세음보살상을 찾는 일을 벌인 끝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묻혀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땅 위로 모시는 일은 여간 큰 일이 아니어서 그 관세음보살상을 언제 다시 보게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또 법당 밖에 돌관세음보살상은 한 사냥꾼이 총질을 해서 가슴과 얼굴 모습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그 일 때문인지 그 사냥꾼은 슬픈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앞에 울산큰고드 카생 보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